진짜 이뻐졌다 와서 세브리티홍원입니다 언니 핀셋 한번만 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언니 자 요런 아이들 꽃 나온 거 이거 어떡할까요 그러신 분들 있으셨어요 자 우리 고객님들 이거 어떡하냐고요 자 여기 이렇게 있는 경우는 꽃부터 이렇게 꽃을 따세요 하나하나 자 요렇게 자 이러면 빠져요 자 이런 아이들 자 이렇게 딱 붙어서 피는 진상이 있어요 아 괜찮아요 언니 우리 언니 아니야 언니 하지마 아 언니 팔아파 아우 언니 미안해 자 찔렀다 자 요런 거는 자 이렇게 따 보세요 우리 고객님들 자 그럼 꽃대가 저절로 나와요 자 요거 자 보이세요 우리 고객님들 자 제가 뜯어내니까 꽃대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자 요렇게 이제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자 여기도 딱 붙어있다고 저한테 물어보셨죠 자 요거 여기서 해요 자 꼬집하듯이 제가 그분한테는 꼬집하듯이 뜯으세요 했는데 자 이렇게 꼬집하듯이 뜯으세요 자 집에서 저는요 이게요 자 시간을 내야 돼서 자 우리 고객님들 이거 한 장 한 장 다 뜯으세요 자 요렇게 딱 붙어서 피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펑킨이래요 자 요렇게 뜯으세요 자 요렇게 뜯으시면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자 요거 하나 벗겨볼게요 자 옷 벗기듯이 벗겨 아우 자 여기서 또 39금을 할 수도 없고 자 벗겨요 우리 실장님 옆에서 지금 입이 근질근질하지 자 지금 뭐 코사지 가져가서 코사지? 하나만 갖고 가 사정을 하네 자 요렇게 자 요거 자 나오지요 우리 고객님들 자 그럼 여기 또 뜯어 자 요것도 꽃이야 우리 고객님들 자 요것도 봐요 자 나 같으면 요것도 뜯어 자 꼬집하듯이 찝어내는 거예요 얘도 꽃이야 결론은 자 요것도 뜯어 자 이렇게 뜯으세요 자 요거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시원하게 대답해 드립니다 요렇게 뜯으면 돼요 자 요거 칼로 커팅하셔도 되는데 자 이런 아이들은 요걸 뜯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얘한테 영양분과 어 진짜 얘 그 기력 소진을 여기다 다 해요 이 꽃이 질 때까지 자 아니면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거에 자신 없으신 분은 그때 하세요 왜냐면 어 또 여기다 물질 잘못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요렇게 저는 이렇게 해서 자 꼬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요 얘가 더 피어서 더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 요런 상태가 자 요런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셔도 돼요 그럼 이렇게 딱 꽃대만 나오잖아요 자 요렇게 해서 뜯으면 돼요 자 요렇게 딱 붙어있는 아이들 우리 고객님들 요렇게 뜯으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프리트 머니 짧게 우리 고객님들께 자 요렇게 뜯으시면 돼요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예쁘다 얘가 펑킨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